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날도 저는 그 간밤에 꾼 꿈이 너무 그 신기하고 또 긴가민가해서 이게 그 무슨 꿈인지 알고 싶다고 하는 그 한 중년분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. 그분이 저에게 말한 그 꿈의 대응은 대략 이러했습니다. 자신과 그 일행을 태운 차가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자꾸 그 북쪽으로 가더랍니다. 그들을 태운 차는 그 장전항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었고요. 꿈속이지만 이제 항구라고 하니까 그곳이 이제 바닷가겠거니 이제 짐작을 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일행이 모두 그 차에서 내려서 전망 좋은 곳을 이제 향하다가 꿈이 그 깼다는 것입니다. 바닷가를 이제 구경하려고 그랬겠죠. 그리고 이분은 그 꿈에 등장한 그 장전항이라는 그 지명이 너무 그 또렷해서 그 꿈을 깨고 나서 말이죠. 바로 이제 검색을 해보았답니다. 그랬더니 정말 그 동해안 쪽에 군사분계선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북한 지역의 그 항구도시였다고 합니다. 꿈을 꾸고 난 후에 이제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이고요.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또 무엇인지 또 듣고 싶었던 거죠. 저는 그 이 꿈의 해석을 막힌 사업이 또 10년 모금 그 체정이 풀리듯이 대박 터질 그 꿈으로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은 이 꿈을 꾼 후에요. 큰 그 재수 있는 일을 실제로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 꿈을 그 대박 터지는 꿈으로 그 해석을 해준 그 근거는 이분의 그 꿈에 등장한 그 비무장지대의 그 암시는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암시라기보다는 이분의 그 심리적인 기재로 발동한 크게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과 또 현실에 대한 그 상징 도구였던 것이죠. 사업의 그 정처와 또 불안이 가중된 그런 현실을 반영했다고 봐야 합니다. 장전왕이라는 그 구체적인 그 지명의 암시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그 잘 진전되어야 될 그 희망의 암시가 평소의 그 언어습관에서 또 익숙하게 또 이베베슬 또 비슷한 유사한 그 음절을 또 끌어들인 것이죠. 바닷가의 그 무대 배경의 암시는 탁 트인 조망 또 흐르는 물 또 보고 싶어했던 그 새로운 환경 만나고 싶었던 큰 전환의 시간을 암시합니다. 그렇습니다. 꿈은 그 때로는 우리에게 그 자상이 다가오는 그 행운의 전조가 되는 경우가 또 아주 많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. 이런 그 물 꿈이죠. 이것도 일종의 일들이 그 심란스럽게 그 벌어질 또 심란스럽게 진행이 될 그런 암시도 같지만은 큰 그 대박의 그 전조에 나타나는 그런 꿈에 꼭 물이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물 꿈을 꾸시면 그 물 꿈의 그 해석에 있어서요. 이 꿈이 그 나에게 큰 그 대박을 손짓하는 그런 그 전조의 꿈은 아닌지 또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. 그때 또 우리가 그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 행운의 기회 또 대박의 기회를 우리가 그 강과해서 또 놓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.